오늘의 주인공 김효주 선수의 시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김효주 이렇게 우승 자켓이 전달이 됩니다. 그리고 빅 이어가 전달되겠습니다. 1억 4천 4백만원의 상금 수표가 또 전달이 됐습니다. 특별상까지 있군요. 템포 매트를 써 그리고 모션베드인데요. 아주 우승 상금 받고 잠도 푹 자겠네요. 다시 오랜만에 한국 대회를 나왔는데 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낳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저번 주는 좀 많이 아쉬운 경기였는데 코스에서 연수를 많이 해서 이번 주 잘 가겠다는 생각을 자신감을 갖고 쳤는데 네 우승을 해서 굉장히 뿌듯한 한주인 것 같아요.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골프이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누구나 다 즐겁게 재밌는 스포츠를 하다 보면 좀 약간 실수가 나와도 크게 기분이 상하지 않고 좀 더 계속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골프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17번 티샷을 하고 걸어간 도중에 이제 리더보드, 스코어보드가 있는데 아 볼까 말까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때 봤군요. 네 그때 딱 봤는데 어머 생각지도 못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친 것 같아요. 4일 동안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라서 좀 더 마지막까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김혜연 선수 우승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